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야남TV의 야남입니다 자 오늘은 동양트랙터 T110마력 트랙터가 입고가 되가지고 네 이제 현장에 나와봤어요 전남지구에서 새로 들어온 트랙터인데 이야 신차 냄새가 풀풀 나죠 T110인데 실마력수는 112마력까지 나오는가봐요 T112마력까지 PS112까지 써있네요 역시 연료는 디젤이구요 요소수 탱크가 여기있네요 여기있고 진짜 큰 힘 크네요 그렇죠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실내로 들어갔던데 자 발판을 맞고 자 내부공개 자 썬루프 장착되어있구요 스티로 사운드 되어있고 보자 오오 에어가 빵빵하네요 시트가 빵빵하고 자 에어컨 오디오 들어있구요 자 키로 돌려볼까요 자 오오 로더 작동할때 쓰는거 같은데 와이퍼나 뒤작업등 같은거 전망작업등 되어있네요 아참 이것도 usb로 꽂아도 음악도 들을수 있긴 해놨네요 실내등 실내되고 12v 시거잭도 있네요 여기다 네비나 장착해서 잼 놓으면 되겠네 뭐있네요 이거 뭐지 어어 우와 후방카메라 되네 후방카메라 이야 대박 어떻게 쓸줄 모르겠지만 이야 굿굿 자 지금까지 야남TV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한번씩만 눌러주면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 1 2 2 3